여기서 소개를 받아야 된다고? 샤인에 대해서 알려줘, 주얼에 대해서 알려줘 핫하는 유희가 어딨어요? 주얼에 있어요? 요렇게? 주얼의 유희를 추천한다 안내해드릴까요? 그래, 부탁해 동행인 기다리는 것 같습니다 에이! 애들은 가라! 따뜻한 소고기 덮밥 먹고 싶다고 아 왜 그래! 아 지금 우리 핫하는 위에 바로 가야되는데 애 때문에 안되네 애 때문에 어? 구석에 템이 있어 잠깐만 소고기 덮밥 메이커 집에 보내자 따뜻한 국밥 한 끼 보내고 오오! 오 있다 메스킹템이야 다 후추금스러워 찍기 메스킹 카드 20초 오오오오 여기다 여기 크흐흐흐흐흐흐흐 소고기 덮밥 보통 응 응 알았어 사줄게 고맙습니다 아저씨 흑흑한 얼굴을 쳐다보는구봐 저 앞에서 담배 피는데 잘 먹었어? 오케이 가자 이제 하루가 집에 가야지 이제 자야지 애는 자야돼 이제 어른들만의 세계가 있어 빨리 나와 우리 집으로 데려다줘야되나봐 파티 끊는거 없나요? 흐흐흐흐흐흐흐흐흐 집에 데려다줘 우리집 어디지? 카자마조 스타더스트 세레나 세레나로 가면 되겠지 응 빨리와 낫짱 오렌지 마시고 싶다고? 낫짱 오렌지 낫짱 오렌지 뭐야 환타야? 이거 하나 주세요 어 마셔 신뢰도 2 됐다 신뢰도 왜 이렇게 낮아 구해줬는데 목숨 고마워요 아저씨 대신 이거 줄게요 하루카의 알사탕을 받았다 뭐야 알사탕 가자 이제 됐지? 다했다잉 어 이제 고아원을 돌아가야지 어? 얘가 이제 키루가 키워야되는데 꽃이 따로 밥 따로 들었다고? 아 시끄러워 뭐 개밥까지 챙겨달래 니가 사라 돈줄게 가자 끝이 없네 퀘스트가 나 들어가서 저기 아 맞다 레이나 죽었지? 레이나 아줌마 시키라 그러려고 했는데 레이나 없어 아 개 있어 그럼 누구 있어? 아무도 없는거야? 됐다 왜 그래 아저씨 나 따라가도 되는거야 안된다 그렇구나 다음에 또 나랑 놀러가 오케이 이제 여기서 자 알겠지? 밤이니까 아저씨는 일하러 갔다올게 야쿠자 야쿠자잖아? 벌써 열한시 반이여 이거 미니게임 미니까갖고 몇개 안했는데 벌써 끝이야 주월 아 주월로 아 또 안내받아야되잖아 그때 안내는 안들었지 주월 우리 한국까지와서 뭐 홍보했는데 한번 봐야죠 욕 체험판이요? 체험판 여기입니다 주월 유리 정말 괜찮아 아가씨니까 좀 일거운시간보내세요 저희가 여기선 최소 세트요금 8,400에 그리고 서비스요금 3,150에 필요합니다 지명을 하면 3,150원이 별도 지명으로 이렇게 더럽게 싸네 이씨 저 얼마 뭐야 20만원인건가? 아 이게 핫한은 유희에요? 진짜로 있는 사람 실제 모델링 쓴거야? 진짜 사랑각 생기긴 했다잉 왼쪽에 보시면 호감도가 있어요 이건 제 명함이에요 일단 명함을 받고 유희 유희 대단하러 이씨 말할까요? 흰 어 유희 에어에 맥주 마시면 좀 그렇겠지 소주 소주는 왜 무료야 한번 소주 한번 마셔볼까 역시 한국사람은 소주지 그럼 소주를 부탁해 무료잖아 그럼 하우스보틀로 경험치 5 경험치 저렇게 짜게 되네 하우스 보틀이 뭐야 헤엑? 수분증 저렇게 많이 먹어? 뭐야 저거 너무 많은거 아니야? 물처럼 먹네 뭐야 부담스럽게 오늘 일했어요 아니 실은 지금 딱히 하는 일이 없어서 그냥 재충전 중이랄까 백수야 일은 그만둔다고? 아니 형무소에 있었어 백수야 형무소에 있었어 멋있지 야쿠자는 원래 깜빡이 갔다와야 되는거니까 진짜야 궁금해 호감도 올랐어 그리고 좋아하나봐 뭐야 그런거 물어볼 필요 없잖아 스윙으로 흩어져 소금자로 떠오르죠? 비밀이야 아! 절대恥ずかしい奴이다 시간이나 스태기 돌 그런걸로 깜빡 안가는데 마나 번역종돈 해야가지 그게 사실이라면 마음넣고 술을 마셔도 된다고? 일을 안하니까 비싼 술을 퇴파시키지 못할거 아니에요 돈 신경 안쓰고 천천히 놀 수 있을거야 정말이야 이거 비즈니스야 속지마 별난 켜바거리고 보통은 손님이 술을 잔뜩 시키면 자기 매생에 올라서 좋은거 아닌가 하지만 그만큼 귀찮기도 하거든 비싼 술을 시키는 사람은 원하는게 많아서 애프터는 극터쳐도 더 가잖아고 하는 사람도 아 그런 이유군 그런용으로 해도 우선 넘기면서 더 비싼 술을 시켜야하는 애도 있지만 난 그렇게 못하겠다 어디가냐고 집에 가자는거지 뭐 소원을 갑자에 짐으로 음 맞아맞아 그렇긴 해 나한테 아무리 잘해도 손님한테 안바네요 음 솔직하고 하긴 가게에서 돈 쓰면 사귈 수 있다고 생각하는 남자도 많으니까 그래서 뭐 소유후 애교 시키떼 케바존으로 난 그렇게 과자해서 내 수는 놓치고 싶진 않네 그러니까 돈은 신경쓰지 않아도 된다 이 말이지 그럼 내가 마시고 싶은 술을 마셔야겠군 고감도 잘 오른나 오케이 추가 주문 간다 추가 주문 배가 정보 구분 모둠과일 아 뭐야 밥 먹는 거야? 비싼 거 없나 비싼 거? 제일 비싼 거 모둠과일로 까르보나라 잠깐만 여러 가지는 시킬 수 없나? 이런 거 막 고르는 거에 따라서 호감도가 있나봐 별로 안 올랐어 뭘 고르느냐에 따라서 사람마다 그런 게 있나봐 호감도 같이 모르는 거 뭘 배워본다고? 낮에도 일을 하는 애들이 더 손님이랑 재밌게 얘기한다 술집에서만 일해서 화제의 폭이 넓지않다 저 선이 뭔지 모르겠지만 저 선만 넘겨보자고? 아 요 선이요? 흐흐흐흫 여러분들 그런 거 안 나옵니다 여러분들 혹시 기대하고 싶은 거 아니죠? 굉장히 건전한 게임이야 생각보다 일단 그래도 저 선을 한번 넘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선이 뭔지는 알아야겠어 그럼 배울 만한 거? 음 요리교실 같은 게 좋을 것 같긴 한데 보니까 좀 약간 자유분방한 그런 스타일이거든? 격투기 같은 거 추천하면 오히려 통할 수도 몰라 격투기 같은 거 같대 음 맞아 격투기 붐이라서 관심 있는 남자가 많을 것 같은데 아 실패인가 봐 역시 격투기는 오바였어 테레비에서 보는데 근데... 지붕하면 다칠 거야 어어 안돼 뭐야 저거 죽 쳐졌다 공과 텐통 다치면 가게에 못 나온다고 아 실패 실패 술 시켜! 뭐 시켜 빨리 그건 무리 오케이 괜찮아 괜찮아 잘 골라야 되니 선물 나 선물 있나? ㅋ 나 가지고 있는 건 스테미나 로엘밖에 없는데 창고에서 그냥.. 앗 고급 손목시계 있다 오버워치 주자 오버워치 예 그 있잖아 꽃 같은 것도 많은데 창고에 기쁘긴 하지만 흑심 있는 거라면 기대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야 안 오르잖아? 역시 안 좋아하나 이런 거? 이모토가 네 세게스 룩 안 올랐어 고급시계 좋던데 아니 오버워치 요즘에 20%까지 올랐는데 지금 장난하나 일본이라 그런가? 일본에서도 괜찮다던데? 게임파 안 가요? 오이오이 내 맘 안 가나 봐 음? 야다 키리우산 뭔가 간축하지 않나? 생겨드리자면 눈치 생겨드리자면 마구멍을 히트에 부사에 담아야 응? 더 좋은子になると 꼽뱁이나 아골을 깃을 때 그렇지만 사실은 그 정도는 하지 않으니까 음 음 수술정도 아 그렇군요 그래서 네 그 얘기를 했으면 부모님이 화가 잔뜩나서 선언은 절대로 하네 맞다 나 이태리째 그것도 있어 잠깐만 뭘 좋아할까? 여동생 마음이지 너도 하지그래 부모님 말이 많아 너도 하지그래 못생겼다는 얘기야 이건 아니고? 부모님 말이야 너무 가부장적이야 여동생 마음이지 좀 할 수도 있지 그렇지 사슴가 기류소 됐다 됐어 그래 요즘 남자들도 쌍꺼풀 하는데 뭐 세케이씨의 말에 가빈이 생각나 나 턱 좀 깎으라고? 나 턱 깎는 것 좀 별로야 좀 위험해요 네 나는 쌍꺼풀 정도는 괜찮은데 그 이상 하는 건 좀 위험하다고 생각해 뼈를 막 늙거나 뭐 깎거나 이런거 아 나도 타투는 사슴가리 다매다고 말할까 사실은 온선이나 푸르도 없다고 말할까 타투 선만 넘어보자 뭐야 끝났어? 이간이 시간이 다 되어간다고 어디로 충분히 놀았어 아니야 아직이야 어떡해 다음에 또 올려면 얼마야 만육천 십만원이네 많이 나오진 않았다 스테미나 룩 하나에 만원인데 핸드백 가져올게 기다려 이태리째 뭐 좋아하나 다 가지고 와 다음에 지명하면 되는 거야 다른 사람도 보고 싶은데 근데 유희의 호감도 미니카 가지고 오라고? 그냥 다시 가면 돼 일단 가지고 와 선물 가지고 와 미니카는 안 돼 미니카를 줄 바에는 안 사귈게요 그냥 자 들어간다 샘 안 받은 자마 맞 fur 왜 그래? 그대로 와서는가? 이거 시킬게 이거 3패 골드 돈 없네 나? 돈 다 썼어 신발 싣고 다녀야 되나봐 생각보다 돈을 금방 썼어 야마자키 12년으로 걸어야 돼 오케이 올랐다 잘 고르면 선까지 갈 수도 있어 나만 마실거야 소주 마셔 공짜 있잖아 돈 없어 나만 마실거야 소주 마셔 공짜 있잖아 안돼 어떡하지 돈 없는데 그릇 다 갖다 팔아야겠다 집에 있는 그릇 안돼 20마렛이야 잘 생각해 10마렛 남았어 잘 생각해 같이 먹는건가? 잘 생각해 잘 생각해 잘 생각해 잘 생각해 잘 생각해 나랑스 편안해 음 손님이 치근되는거 싫다고 했는데 네가 먼저 상자를 좋아한 적은 없었어? 없었어 없었어 남자친구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야 흠 흠 이미 남자 있을지도 모를 일이 흠 흠 키리오 고수인데 이거 흠 남자친구 있는지 물어봤어 지금 남자친구 있더라도 고수는 많지 않을 테니까 근데 남자친구인이라면 喜ぶんじゃないの? 미시라는 여자친구인에 告白하면 도깃떡 하지마? 흠 으흠 됐다 뭐 오케이 됐어 두 번만 성공하면 될 것 같아 근데 여자친구의 기분을 생각해 키리오 좋았어 선물을 가지고 왔었어야 되는데 아 영화 언니 쟤 아빼 예 하나도 노 대로 그리 흠 대로 정 정 대로 하 그리 그리 오랩 아 배낮 Glass 스누 하 아까 식을 안 올리면 된다 적당히 둘러내면 된다 솔직히 말하면 된다 여기서 호감도 하나 올리고 선물 하나 올려서 하면 선을 넘을 수 있을 거 같은데 솔직히가 난 거 같애? 솔직히 솔직한 거 토할려나? 사교장에서 남자가 만나는 거 이상한 게 아니잖아? 오케오케 타바클럽이 일본에서는 나이트클럽 수준인가요? 아닌 거 같은데? 더 좀 그렇지 않나? 좀 더 합의할 수 있을지 아닌가? 좀 더 합의할 수 있을지 아닌가? 달려서 얘기해야 돼 됐다 지금 추가 주문 하던지 아니면 선물 주기 했는데 안 갖고 왔어 선물을 이거 스테미란 로열 좋아할까? 체력가 히트게이지 좋아할 수도 있잖아 피곤하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만원짜리인데 아니면 술을 더 시킬까? 야 마셔 이거 이거 그거 아니야 컨디션 같은 거 아니야? 둥지짓는 영태님 중계방에서 뵙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좋아한다 아 근데 조금밖에 안올랐어 좋아한다니까 컨디션인데 컨디션 한번만 말 잘하면 돼 한번만 말 잘하면 돼 이번에 고등학교 동창회가 있어요 내년 상가자가 줄어들고 있어요 동창회 동창회 잘 나가는 애들만 오는 거 아니야? 침묵 침묵 기들끼리만 만나는 거 아니야? 음.. 선을 넘는다 동창회 어 난 안 나가는데 난 안 나가는데 바쁜 거겠지 사이가 안 좋나보건 재미가 없나보지 셋 다 부정적인 거거든 뭘 고를까요? 재미가 없나보지? 이게 나을라나? 나는 동창회 안 나가고 동성회 나간다고? 동성회 바쁘다? 바쁘다 사회생활 하게 되면 자유시간이 줄어들게 마련해지 아 누구야 나와 내 돈 어떻게 할거야 지금 내 시간 누구야 정색하잖아 지금 바쁘다라니까 동창회 친구들 만나는데 바쁜 게 중요해 지금 물론 매번 나오면 가장 좋겠지만 비난하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 응? 안 가 안 갈 생각이었어 아직 고민 중이다 안 돼! 끝인가? 아 대인이다 어떡하지? 선물 추가 주문이 낫겠죠? 주문하는 게 더 나아 안 차겠지 선물 아까 요만큼밖에 안 차더라구 아까들에 모든 과일인데 별로 안 올랐어 뭐 좋아할까? 까르보나라 영계튀김 따코야끼 영태튀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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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로 하지 오케이 아아 아 요만큼 아니었어 연결도 아니었어 한 번만 말 더 하자 한 번만 그 전에 다른 손님한테 선물을 받았다 다른 손님한테 선물을 받았다 약간 손스러운 목걸이 샤프라이즈 그니까 목걸이 싫어하나? 그니까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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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에게 선택할 수 있잖아? 단호하게 거절해 지폐따발이 좋지 않아 상투적 방법이군 아니 뭐 고르지? 지폐따발은 너무 좀 그런데? 상투적 방법이군 이게 마지막 기회야 진짜 잘 골라야 돼 상투적 수단이라고 그렇게 해서 같은 디자인의 물건 여러 손님 사게 하는 거지 오? 희엘이 유산 의가 잊어 뭐야? 정말 상투적 방법이었어? 미진 X 아 쫘다! 핫 하트가 불타고 있어 두근두근 불타나 하토 선을 넘었어 아 비즈니스적으로 선물을 똑같은 걸 받아야 서로 오해를 하기 좋다고 됐다 됐어 뭐야? 끝났는데? 어떻게 되는거지? 다 차면? 그만 일어나야지 40만원 나왔어 40만원 나왔어 다차는데 뭐 없어? 뭐야? 오늘은 즐거웠어 좀 많이 친해졌네 효감도 많이 오네 와 많이 올랐다 제가 알기로 다 올리면은 무슨 영상 하나 나오는걸로 알고 있는데 뭐 이상한건 안나와요 여러분들 생각하는 그런건 아니고 그냥 데이트 할 수 있다고 들었거든 일단 옷을 좀 갈아입고 오자 키르시 도와줘요 뭐야 이거 누구 문자야 유이가 도움을? 무슨일이지? 시측구거리? 아 이벤트 뜨나보다 나잉 유이가 위험해 도와주러 가야돼 돈이 없어 돈도 좀 끊어야돼 죄송하지만 온전히 돈이 없어 돈이 없어 왜 그래? 돈이 없어 신발 그거 돈오르는 신발 어딨죠? 여깄다 이거 한발자국에 100엔시거든? 흐헤헤헤 시치우크거리면 여긴디? 여기 어디에 있다는거야? 여기가 시치우크거린데? 이건가? 아 저기인가보다 저기 느낌표있는거 저기 같이 밥한번 먹자는데 뭘 그렇게 빼 위에 너도 어차피 밥은 먹을거잖아 혼자보다 둘이서 먹으면 좋잖아 난 혼자가 좋아요 흐음 그러고나서 가게에 같이가면 동반이 되니까 가게실적도 오르고 일석이조라고 아 정말 그러지말라구요 돈만주면 무슨 말이든 다 들을까는 착각은 마요 흐헤헤 알았다 그럼 선물을 사줄게 백이나 액세서리같은거 갖고싶은거 뭐든지 말해 흐음 정말 귀찮아죽겠어 아 나도 백갖고왔는데 흐흫 에잉 뭐야 녀석 설마 위에 남자친구 나 그르다 맞아요맞아 남친이에요 그러니까 미안해요 하아 남자가 있었잖아 갑자기 재미없어졌네 이제 가게에도 그만가야지 쓰읍 사장님이 굉장히 싫어하는 스타일인데 장사 연락 안될듯 어? 가게 안온다 이제 쓰읍 어? 흐흫 지명손님들 괜찮아요 한 번 애포터 받았더니 자기 멋대로 요즘엔 저렇게 가게 밖에서 기다릴까지 솔직히 미패라구요 티립씨 와줘서 고마웠어요 뭐 그냥 가는거야? 호감도는 안올라 왜 아 올랐다 아 쪼끔 왜 이렇게 안올라 이렇게 드럽게 쪼끔 올라 응? 쓰읍